네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여러분 저는 지수입니다 지수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사진 100장 찍어주기 대 사진 100장 찍히기 100장 찍어주기요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 더 희열을 느끼거든요 정말 나만큼 찍어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저한테 찍히고 싶어합니다 제 피셜로 도전해보고 싶은 유튜브 콘텐츠는 먹방 유튜버 홈트 유튜버 먹방 유튜버죠 홈트 유튜버 뭐야 20분 동안 열심히 운동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먹겠습니다 20분 동안 운동 말고 떡볶이나 피자 치킨 이런 거 먹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연기 장르는 반전 매력 코믹물 초절정 액션 히어로즈물 아 저는 초절정 액션 히어로즈물이요 액션스쿨에 계시는 무술 감독님께서 액션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고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소질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 그리고 태권도도 신 띠였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게임 신규 맵 탐험하기 현생 새로운 여행지 여행하기 저는 현생 새로운 여행지 여행하기입니다 새로운 곳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멍 때리는 것도 되게 잘해서 그냥 공항만 가도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현생에서 새로운 곳을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연지가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저랑 제니랑 이제 3년 전? 4년 전에 투어할 때 거기서 팬케이크 집을 갔었는데 거기를 한번 다시 찾아가보자 그때도 되게 랜덤하게 갔었는데 찾아냈어요 일단 찾아낸 것부터가 대박이었고 거기가 그대로 있는 것도 대박이어서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한 가지 칭찬을 듣는다면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웃기다 근데 저는 평생이면 너 정말 예쁘다를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웃기다는 말을 자주 듣더라고요 뭐 그냥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웃기니까 그 말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쁘다는 말은 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너 정말 예쁘다 개그 욕심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또 되게 웃긴 게 저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 애들도 막 아! 언니! 그만 웃겨! 개그 욕심 있어! 아닌데? 나 그냥 한 말인데? 나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건데 아니 이것도 웃겨! 고마워! 고마운 건가? 해외 장기 투어 기간 집을 통째로 담은 수십 개의 캐리어 짐은 가볍게 오직 캐리어 하나 짐은 가볍게 오직 캐리어 하나 파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가볍게 투어를 갔다 왔냐면 제가 짐을 그 당일 한 시간 전에 싼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넣다가 잠옷도 안 넣고 이것저것 안 넣어서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뭘 갖고 왔었더라?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또 막 약간 그래갖고 작게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음식은 오로지 삼각 커피 우유만 평생 먹기 삼각 커피 우유 평생 못 먹기 저는 삼각 커피 우유 평생 못 먹기 세상에 맛있는 게 많고 저는 거의 그걸 이제 주식으로 먹기보다 디저트로 근데 디저트를 위해서 주식을 못 먹으면 너무 슬프니까 삼각 커피 우유 안녕 둘 중 더 중요한 것은 핸드폰 배터리 5% 공복 8시간 근데 저는 핸드폰 배터리 5%인 적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때 이렇게 충전기에 꽂기도 좀 귀찮아서 그냥 옆에 두고 자거나 막 그래서 막 어 1%네? 이럴 때도 많아서 근데 공복 8시간은 없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젤리 하나라도 먹어야 돼요 약간 배고프면은 막 아프더라고요 둘 중 더 참을 수 없는 것 아! 찍찍 대 크 와! 양대산맥이다 아! 크! 아 참을 수 없는데? 찍찍도 싫고 크도 싫어 아!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찍찍이요 왜냐면 찍찍은 두 번이나 친 거잖아요 두 번이나 더 열심히 기분 안 좋게 하려고 두 번 누른 거잖아요 크는 한 번인데 찍찍이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찍찍 안 붙여도 되는 걸 붙인 느낌? 크만 할 거면 저는 그냥 딱 말만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재밌네 크 이럴 바에는 재밌네 재밌네 찍찍 이럴 바에는 재밌네 이렇게 이거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크는 괜찮아요 크랑 크크가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크크는 뭔가 어 내가 좀 웃겼나? 이런데 크는 어? 왜지? 크크?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전 후는 좋아요 후는 친절하려고 노력한 느낌 히읗 하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히읗 하나는 앞으로 저한테는 히읗인 것 같아요 흐흐 흐흐 제가 오늘 까르띠에와 함께 2월호 촬영을 했는데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까르띠에와 지수의 화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